제아 저는 제아라고 하고요 앞에 두 분 공연 너무 잘 봤습니다 사실 두 번째가 제 차례였는데 딴짓하다가 놓쳤어요 네, 다음 곡 화라는 건 사실 실체가 없고 꽃처럼 피었다가 지고 꽃이 지면 다시 친구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노래입니다 화라는 꽃 들려드릴게요 나는 또 어리석게 오늘도 다들 해버렸죠 이미 쏘아진 왓살은 다시 돌아오진 않더라 물론 내가 참았다면 당장의 눈물을 면했겠지만 공항에 혼자 있던 것보다 이게 나인거에 나도 몰래 피워오는 그 바라는 꽃 진심이 아니었던 거 알잖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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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성에 행성에 선신하네 두둑게 간다 하더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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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谷 이렇게 줄어지면 나는 어떡합니까 어느 날 생각도 안 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 이렇게 줄어지면 나는 어떡합니까 당당히 생각도 안 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 나도 몰래 피워오는 그 바라는 꽃 감사합니다 다들 싸운 친구가 있다면 파이하십시오 꽃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사무치게 싫은 감정이 올라온다면 애써 잘 무마하려고 안 하고 아주 순수한 저주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친구가 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방에서 혼자 저주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미안해 이렇게 안녕하세요 lasci포 관련 심각하기 어떻게 가능한 것 같은 권 sah이